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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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, . . . . . . 왜 제 딸도 아닌 남의 딸 사진을? 그야 네 딸이 없으니까. 네 딸 내 집에 없다고. 그게 무슨. 분명히 그러셨잖아요. 어머니 유일한 핏줄이라고. 잘 키워주시겠다고. 그래. 근데. 그러려고 했지.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구나. 너는 내가 정성스레 가꾼 꽃밭을 짓밟고 무너뜨렸는데. 난 왜 네 꽃밭을 지켜줘야 하나? 그래서요? 걷어버렸어. 네. 너도 나도. 찾을 수 없는 곳으로다. 왜. 나한테서 내 아들 뺏어가놓고 넌 네 딸하고. 알콩달콩 살려했니? 남의 꼴 뺏었으면 네 것도 내놔야지. 그게. 우리. 세상이 지란다. 내 딸 어디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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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